차가울 선수가 어때요? 까칠하죠? 전혀요. 아버지 애기 꺼낼 때 빼곤 전반적으로 수능적인 편. 어, 그래요? 그 심리 테스트 결과는요? 사실 우려되는 지점은 있어요. 사회적 지지 항목이 유독 낮아요.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. 야, 그것도 못 버티면 어떻게 해? 아버지 애기 꺼낼 때 과민한 것도 그렇고, 옥호치하고 관계도 그랬고, 권위를 가진 남성과 불화가 생기면, 무슨 일에 성취하려고 할 때, 심리적 장애 요소가 되죠. 아이isan권분의 PartD bluetooth 링크 하니깐